자 이번주 지제를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주 지제는요 부동산 마인드가 성패를 가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계속 지금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각종 규제 대책이 막 쏟아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이 집값이 과연 오를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이게 휩쓸려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다가 지금 떨어지는구나.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네. 사면 안 돼. 이런 논리로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마인드가 성패를 가른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 이것이 부동산의 결과물을 좋게 내느냐 아니면은 나쁘게 내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문가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충실하게 쫓아가야 될까요. 그 전체적인 흐름. 이 흐름에 쫓아가면 흐름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이 1년 뒤 서울 집값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6개월 전에.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또 10명 중 6명이 이제는 반대로 서울 집값 1년 뒤 더 오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 차이에요. 6개월 차이로 떨어진다 그랬다가 지금 오른다 그랬다가 이렇게 줏대가 없이 움직이는 게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유는 뭐예요. 규제가 나오면 무조건 떨어진다. 부양책이 나오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아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를 무슨 전망이라고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당견이에요. 그러니까 당견. 멀리 못 보는 당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견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지난해 12월 31일 날 이 결론 부분인데요. 올해와 같은 그러니까 2018년도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오르는 것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3월부터 다시 3월 이후부터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각종 데이터나 지표들이 움직인 걸 보면 3월 달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제 말대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에 결과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예측은 맞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른다는 예측을 한 이유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세입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책은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른다는 예측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어느 시점인가 되면 시장이 정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떨어진다고 저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성공했습니까? 정부의 대책, 정부의 인식은 아주 단순하죠.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투기꾼이다. 그래서 이 투기와의 전쟁, 이런 인식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기꾼들이 집을 사들여서 집값을 올리니 투기꾼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인식, 단편적인 인식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9.13 대책 이전은 우리는 투자 수요라고 얘기하지만 정부에서는 투기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9.13 대책 이전은 이런 투기 수요가 들어가서, 아니 투자 수요가 들어가서 집값을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시장의 반등 상승은 실수요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1주택자에서 갈아타는 수요,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에서 갈아타는 수요, 2주택자 갈아타는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투기꾼들이 시장을 지금 막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집값을 올려놓는 그런 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데도 시장이 꺾이지 않는 걸까요? 항상 시장은 단편적으로 꺾이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갔다가, 몇 개월 동안 하락 갔다가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움직인다. 제가 추세가 부동산 가격 시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해답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쉽습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수요가 없는 곳은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시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상기신도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기신도시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기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것은 공급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상기신도시가. 아니죠.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실제로 공급이 쉬운 지역이라는 거야.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해줘야지 공급이 쉬운 지역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이 인식에서 상기신도시가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실패를 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저는 실패 쪽으로 무게를 좀 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원하는 공급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지. 공급이 쉬운 지역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건 무조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핵심에서 벗어난 정책이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쉬운 지역에 공급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집값의 향방은 어떨까요? 앞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 4월 6개월 동안 유예가 됐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4월 언제라고 못은 안 박았지만, 결국은 선거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의 향방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내년 4월까지는 최소한 더 선거 때까지는 완만한 상승 추세. 완만한 폭발적인 상승 추세가 아니라. 그리고 4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막상 시행이 된다.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안 구간입니다. 불안, 심리적인 불안으로 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 심리적 불안으로. 하지만 역시 이 심리적 불안도 얼마 못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못 가고 오히려 큰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재밌죠? 과연 그렇게 될까? 내년에 한 번 또 보자고요. 그래서 4월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시적인 조정을 거쳐서 큰 상승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가 되면서 한시름 났죠. 일단은 그때까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들. 어쨌든 이 새집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거는 계속 높을 겁니다. 그래서 새집을 중심으로 해서 새집들이 가격이 신축이라고 하죠. 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것이 구축 아파트들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원론적인 얘기만 제가 드릴게요. 이 자세한 얘기는 강의 시간에 제가 드리도록 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호재라는 거는 간접적인 호재와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데 간접적인 호재는 무슨 교통, 교통망이 새롭게 뚫린다든지 아니면 직장, 새롭게 일자리가 크게 생긴다든지 직접적인 호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는 곳에 투자해라. 정부 정책 방향에 순응해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리가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방향 쪽에 미리 가서 선점 투자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점. 미리 선점에서 투자해라. 이게 발표가 되면 가격이 확 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확 뛰기 전에 미리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쌈짓돈을 불리는 전략을 세워라. 부동산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고 남은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던 옛날의 추억, 그리운 추억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기는 이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작은 금액, 내가 있는 금액을 막 대출을 여기저기 받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긴 요즘 대출 여기저기 나오지도 않죠.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있는 금액을 어떻게든지 불려가는 쌈짓돈을 불리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면서 몇 번 갈아타기를 해서 쌈짓돈을 좀 만들어야 돼요. 종잣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지금 우리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면 기회는 각오 없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되고 더 이상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라서 또 떨어질까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더 이상 안 되죠. 이제는 기회를 찾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망설이면 기회는 각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를 보는 시청자만이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이제는 좀 많이 생겨서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그런 우리 현명한 시청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